선생님, 잠깐! 아이의 컨디션과 약, 준비물 등을 확인하셨나요? 아이가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? 부모님의 전달사항을 잘 기억하셨나요? 아이가 용변을 본 후 뒷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? 아이가 용변을 본 후 손을 깨끗이 씻도록 안내하셨나요? 남아와 여아가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지는 않는지 살피셨나요?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지 살피셨나요? 놀이 후 아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셨나요? 선생님, 잠깐!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셨나요? 바깥 놀이 장소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? 바깥 놀이 시 다칠 위험을 대비하여 비상약을 챙기셨나요? 선생님, 잠깐! 식사 전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안내하셨나요?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? 음식이 너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셨나요? 아이가 먹기 적당한 크기와 양의 음식을 제공하셨나요? 선생님, 잠깐! 휴식 전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안내하셨나요? 아이의 개인 차를 고려하여 휴식 시간을 도우셨나요? 이불이 잘 덮여 있는지 확인하셨나요? 선생님, 잠깐! 아이가 개인 물건을 빠짐없이 챙겼는지 확인하셨나요? 아이의 컨디션은 어떤지 살피셨나요?